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는 등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는 내일까지 계속되다가 비가 오는 이번 주말 한풀 꺾이겠습니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며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임직원이 구매 후기를 작성하게 한 행위도 문제라고 봤는데 쿠팡은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통관 과정에서 적발된 이른바 짝퉁 제품이 8만 5천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품목별로는 가방류가 44%로 가장 많았고 발송 국가별로는 중국과 홍콩이 97%가량을 차지했습니다.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정유정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1심과 2심, 대법원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가 당초 이달 말까지였던 공매도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는 이득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는 등의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